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뭐지? 나 안다 누구? 왜 뚫은거야? 물도 뚫리면 아무것도 없다는데 좀 뚫리면 아무것도 못한다 일로 어려우시잖아 로래필랑 타고 있다 아니 드론 연막 뭐지? 됐어인데 연막 됐어인데 저 이거 뭐야 이거 설치하다가 죽었구나 진짜 이거 설치하다가 죽었구나 나 근데 이거 괜히 왔다 나 여기 있으면 안돼 나가야돼 죽는다 죽는다 다 죽는다 둘 다 죽으면 안돼 사모는 왔나? 오케이 오케이 어이구 잘했다 ㅋㅋ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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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